와우! 와우! 그 팀이 그 팀이 와우. 와, 눈이 너무 좋다. 500만장 팔만 하네. Hi! I'm J2N. 안녕하세요, J2N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은 월요일 규모를 마쳐가며 세븐틴의 신곡 음악에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와서 재밌게 즐겨주세요. 오, 갓 업 뮤직. 오, 헤드폰서 다 보였어. 이번 CG 그래픽을 너무 잘해가지고 뮤비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홍가리가 같이 갔다. 홍가리 너무 좋은데. 호시? 조슈아. 아, 조슈아. 기타 소리가 되게 강하다. 와우. 좋다! 우와 저의 쓰리가 너무 좋는데요? 와 노래가 스타일이 좀 새로운데요? 이 구성이? 챌린지로 나온 것보다 나머지 부분은 좋다 챌린지로 먼저 공개한 일가 있네 이 노래가 너무 예쁘다 이 노래가 번호의 바트가 좋네 뮤직비디오 너무 예쁘다 와우 귀여워 뮤즈가 다른 거랑 느낌이 듀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르네 컨셉부터는 듀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다르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와우 와우 음색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와 캐럿공일까요? 저것은 약간 자괴 느끼는 듯. 와우. 와우. 느려 느려 느려. 500만장 팔만 하네. 뭔가 저는 이전에 나온 곡들이랑 비슷하게 나올까 싶었는데 완전 새로운 곡 구성도 너무 좋았고 로케이션 선도도 너무 좋았고 효과나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공지 타치.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세븐틴의 신곡 음악의 신 뮤직비레이션 찍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